우리나라에 지금 빌드업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냥 서령우, 황재원, 이한범, 박진석 스탠딩이야 이렇게 서서 볼을 돌리는데 어떻게 이 상대의 수비를 뚫냐는 말이에요 제 말은 거기다가 백승호 선수까지 이렇게 내려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전반전에 제가 계속 우리 이강해 선수가 계속 내려온다 내려오면서 축구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강해 선수가 잘못해서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황감독님이 후방 빌드업 전술이 워낙 빈약하다 보니까 이강해 선수가 여기 있으면 도저히 공을 받을 수 있는 타산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답답하니까 계속 내려가 와 진짜 힘들다 아니 이렇게 결승전 가는 게 맞는 건가요 여러분 축구가 이렇게 힘들었나 와 옆구장에서는 지금 일본이 홍콩을 여러분 4대0으로 격파했습니다 결승은 결국 이제 한일전으로 진행이 됩니다 일본이 홍콩을 4대0으로 바르면서 사실상 일본이랑 대한민국이 한일전을 하게 됩니다 일본도 4대0으로 이긴 거 보면은 결코 쉬운 상대는 아니다 자 여러분 일단 오늘 경기는 그냥 제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전쟁이었다 전쟁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은 전쟁과 같은 경기였고 나쁘게 말하면은 그냥 군대 축구야 군대 축구 공 하나 보고 22명의 선수가 우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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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그냥 예선전부터 매 경기마다 황선홍 감독님의 축구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못했던 이유가 심지어 오늘은 상대편이 한 명이 퇴장을 당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명이 없는 우즈백에게 쫓기는 플레이를 보여준다 보는 이로 하여금 뭔가 긴장되는 경기를 계속 느끼게 해주잖아요 한 점차 리드를 가져가면서 이것부터가 저는 솔직히 좀 많이 아쉽고 그리고 제가 우스갯소리로 경기 중에 계속 했던 말이 있죠 뭐 어떤 분들이 계속 댓글에 황 감독님 뻥축구 너무하는 거 아닌가요 황 감독님 전술이 안 보이네요 이런 말씀 하시는데 제가 왜 그 말들에 하나하나 다 반응을 못해드렸냐면은 저는 솔직히 이번 대회를 보면서 애초에 황 감독님한테 전술적인 걸 바란 적도 없고요 오늘 경기에서도 선수들이 킥 찼을 때 그거에 있어서 막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았던 거는 그냥 애초에 황 감독님에 대한 기대치가 안 높다 보니까 그냥 킥을 하던 뭘 하던 그냥 2대1로 이 경기가 끝나기만을 간절히 기도를 했던 사람이에요 시간이 빨리 흐르기를 진짜 1분 1초가 빨리 흐르기를 바랄 정도로 뭐 내용적인 측면 이런 거는 저는 애초에 그냥 할 얘기도 없고 얘기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뭐 이렇게 말하면은 또 많은 분들이 저를 비판할 수도 있어요 너는 뭐 맨날 황 감독님 까고 클린스만 까고 도대체 지금 이렇게 잘하고 결승전까지 갔는데 왜 맨날 너는 비판의 목소리만 내냐 하는데 할 말이 없잖아 솔직히 아니 이렇게 좋은 선수들 황금 세대를 데리고 도대체 무슨 축구를 보여주는지 나는 예선전부터 몰랐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냥 마찬가지로 이기긴 했는데 솔직히 이걸 보고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만약에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야 이거는 단기적인 토너먼트 대회니까 이 황 감독님도 어떻게 보면 이 팀을 계속 이끌어 가야 되잖아요 올림픽 대표팀도 이끌어 가야 되고 그런 것들을 다 봤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기대가 안 되는 건 사실이에요 진짜 기대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반전에 여러분들한테 왜 대한민국 선수들이 오늘 경기를 이렇게 힘들게 풀어 갔냐라는 것들에 있어서 잠깐 이제 짧게 토크를 했던 게 있는데 이제 제가 짧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왜 대한민국 대표팀이 11대 15로 싸우는데 이런 축구를 해야 되고 이강인이라는 좋은 선수가 왔는데도 경기가 이렇게 힘든가 라는 걸 말씀드리면은 그냥 그거예요 황 감독님이 왜 뻥 축구를 할 수밖에 없냐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크게 보면은 빌드업적인 전술이 없습니다 황 감독님은 물론 형태는 갖춰요 이렇게 서령우 선수 벌려있고 황지원 선수 벌려있고 센터팩 이렇게 벌려져 있고 가끔 백승우 선수가 이 사이에 껴있고 이런 빌드업의 형태는 가져갑니다 근데 여기까지예요 이 다음 스텝을 선수들한테 주입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오늘 같이 우즈벡이 어쨌든 4강까지 올라온 팀이면은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팀이잖아요 솔직히 우즈벡도 잘하는 팀도 아니에요 근데 우즈벡이 어쨌든 오늘 전방 압박은 어느 정도 좀 쳤어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여기 위에 있고 교영우 선수가 이렇게 위에 있고 보면은 이제 이렇게 한 명씩 다 물려서 오늘 축구를 시작했었습니다 여기 자구형이 먼저 뛰고 있었죠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이게 형태는 갖춰놨어요 그 형태라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해외 축구 같은 거 많이 보면은 빌드업 할 때 중앙 수비수는 넓게 그 다음에 홀딩 미드필드 살짝 하면 껴주고 서룡우 선수, 항재현 선수 넓게 넓게 써주면서 이렇게 빌드업을 해야 된다 이것까지는 선수들한테 말을 해준 것 같아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선수들이 압박을 당하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선수들이 풀어나오질 못해요 왜? 이거에 있어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상대가 이렇게 전방 압박을 맨마킹을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 전방 압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상대를 공략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공이 백승호 선수 갔다가 박진호 선수 갔다가 막 이렇게 선수들이 또 압박을 이렇게 당겨가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살짝살짝 뒤로 밀려나니까 결국에는 이광연 선수한테까지 볼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상황이 생기죠 이광연 선수한테 연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선수들이 한 명씩 이렇게 올라와 버려요 이렇게 됐을 때는 사실상 11대 11 이 선수들이 다 결국에는 묶여 버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광연 선수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그냥 결국에는 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킥이 오늘 전반전을 보면 아시겠지만 조용호 선수한테 킥을 차도 헤딩 경험에서 이겨내지 못하고 엄원상한테 차도 헤딩 경험에서 이겨내지 못하고 자구형한테 차도 헤딩 경험에서 이겨내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광연 선수도 공을 잡았을 때 어디에 킥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확신이 안 쓰는 거야 이 킥 하나에도 진짜 패턴을 가져가고 전술적인 의미를 둬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단순하게 갈 곳이 없어서 뒤로 갔고 여기서도 줄 곳이 없고 명확하게 목표의식을 갖고 킥을 차는 게 아니라 그냥 이 공 받아주세요 하고 킥을 차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여기서 어떤 우리가 희망을 찾겠어요? 단순히 그냥 우리나라가 오늘 우당탕탕 잘해서 자구형 선수가 두 골을 넣었다 이거 말고는 솔직히 우리나라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면은 골 넣은 거 말고는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은 이 압박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 나와야 되냐 김코치 너 그렇게 입을 잘 놀리는데 너가 그러면 네가 감독이라면 이거 어떻게 풀어 나올 거냐 저는 백승호 여기 안 넣어요 그냥 백승호 여기 조금 높은 위치 가서 얘가 박진섭한테 압박하는 속도를 더 늦춰주고 백승호랑 홍현석을 이렇게 쓸 거예요 그리고 이한범이랑 박진섭을 조금 더 좁게 써서 여기서 이 선수들이 볼을 이렇게 돌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플레이가 안 되는 이유 중 제일 큰 이유가 뭐냐면은 이 볼이 이렇게 전개가 되고 얘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얘가 이 나오는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백승호 선수가 자꾸 황선홍 감독이 시켜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 껴있다 보니까 얘가 여기 붙어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얘가 여기서 이 볼이 이한범에서 박진섭 앞에 갈 때 이 가는 속도 거리가 워낙 가깝다 보니까 박진섭 선수가 여유를 갖고 빌드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백승호를 과감하게 높은 위치까지 조금 올려놓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볼이 만약에 얘가 백승호를 안 잡고 이렇게 서 있으면은 백승호 선수가 이렇게 툭툭 나타나줘서 이렇게 공을 받으면은 얘가 돌아서기만 하면은 위협적인 전기를 이끌어 나갈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백승호한테 만약에 붙는다 칩시다 그러면 이 볼이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박진섭한테 그러면은 백승호 선수가 받으러 내려가지 않을 거예요 저는 절대로 서룡호 선수의 움직임이 이때 중요해 서룡호 선수가 요즘 해외 축구를 보면은 특히 브라이튼을 보면 에스토피랑 같은 선수들이 여기서 스탠딩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맨마킹이 잡혀있을 때 어떤 플레이를 가져가야 되냐 자구영이 벌려주고 서룡호 선수가 가끔은 미친듯이 빠른 스피드로 언더래핑을 나가주고 그러면 얘가 서룡호를 따라가게 되고 이랬을 때 박진섭 선수가 자구영한테 볼이 들어가고 자구영이 볼을 앞으로 잡았을 때 서룡호 선수가 이렇게 롤링해서 나오게 되고 이렇게 수비가 끌려 나왔을 때 가끔은 조용욱 선수가, 이강인 선수가 2선 침투를 가져가고 이런 볼들이 들어가고 뭔가 이러한 전개를 가져가야지만 이 상대의 밀집 수비를 뚫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빌드업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냥 서룡호, 황재원, 이한범, 박진섭 그냥 스탠딩이야 이렇게 서서 볼을 돌리는데 어떻게 이 상대의 수비를 뚫냐는 말이에요 제 말은 거기다가 백승호 선수까지 이렇게 내려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전반전에 제가 계속 우리 이강인 선수가 계속 내려온다 내려오면서 축구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강인 선수가 잘못해서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황감독님이 후방 빌드업 전술이 워낙 빈약하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여기 있으면 도저히 공을 받을 수 있는 타산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답답하니까 계속 내려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홍현석 선수랑 이강인 선수는 그래도 나름 해외에서 축구를 하고 있는 선수들이고 그래도 나름 좋은 팀에서 뛰고 있잖아요 그래서 감독이 시크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두 선수의 역량으로 스위칭 플레이를 가져갑니다 이렇게 이강인이 내려왔을 때 홍현석이 이강인 선수 자리로 들어가고 이렇게 됐을 때 이강인이 여기서 공을 이렇게 받아 냅니다 그러면은 이강인이 여기서 받아 냈을 때 당연히 이강인은 기량이 좋으니까 여기서 상대 미드필 설명을 달고 이렇게 제껴내고 전진 패스를 조용욱 선수한테 이렇게 넣잖아요 이강인이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또 생겨요 왜 문제가 생기냐면은 조용욱한테 이 공이 들어갔을 때 결국에는 조용욱을 서포팅하는 게 이강인이 아니라 홍현석 선수예요 홍현석이 여기서 공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이 위치에서 이강인이 공을 잡을 때 더 위협적이냐 아니면 홍현석이 공을 잡을 때 더 위협적이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이강인이 더 이 위치에서 공을 잡았을 때 효율적인 슈팅이나 효율적인 패스가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강인이 내려가서 공을 받아내고 내려가서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 위치에는 이강인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반에도 보면은 이강인이 밑에서 좋은 패스를 넣어줍니다 근데 여기서 결국 리턴 패스가 나오면은 홍현석이 볼을 잡게 되고 홍현석 선수가 여기서 뭔가 파괴력 있는 슈팅을 보여주기가 상당히 힘들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홍현석도 좋은 선수예요 진짜 좋은 선수고 잘하는 선수인데 홍현석 선수보다는 이강인 선수가 이 파이널 서드 근처에 들어갔을 때 상대 위험 지역 근처에 들어갔을 때 조금 더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은 이강인 선수가 이 아래지역에 내려가서 공을 안 받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대표팀에는 현재 이 뒤에서 앞으로 전진 패스를 매력적으로 찔러넣어줄 수 있는 선수가 지금 없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백승호 선수나 박진섭 선수나 이한범 선수가 기량이 약해서 이 패스를 못 넣는 게 아니고 애초에 황선홍 감독님이 선수들을 유기적으로 전술적으로 쓰면서 이 선수들이 전방으로 어떻게 우리가 더 효율적으로 상대편 중앙수비와 미드필더 사이에 들어가 있는 이강인 선수한테 볼을 넣어줄 것인지 이거에 대한 전략이 전혀 없다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은 답답하잖아 이강인이 감독은 아니잖아요 이강인이 막 전술 지시를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강인 선수는 그냥 경기장 내에서 홍현석이랑 스위칭 플레이를 가져가면서 이강인이 여기서 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강인이 내려오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닌데 이강인이 내려왔을 때는 우리가 좀 더 이 앞선에 공이 들어갔을 때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 내기가 힘들다 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강인이 왜 자꾸 내려와서 공을 받는지와 우리나라 후방 빌드업이 왜 이렇게 안 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이런 부분들 그리고 감독님으로서의 교체 카드는 저는 나쁘진 않아요 홍상훈 감독님이 교체는 그래도 나름 잘 가져가시는데 그냥 이런 전술적인 부분이 너무 예선전부터 빈약했어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올라올 수 있었던 거는 정말 선수들이 잘해줬고 선수들이 군대가 걸려있다 보니까 진짜 전투적으로 뛰다 보니까 이게 진짜 여러분 우리가 맨날 바이렛 미닝 경기 보면서 여기는 각계 전투한다 여기는 개인사업자라는 말을 하지만 대한민국 지금 아시안게임 대표팀도 팀이긴 하지만 선수들 개인기량으로 경기를 뛰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오늘 골 넣는 것만 봐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뭘 만들어서 골을 넣은 게 없어요 그냥 우당탕탕 세트피스 우리가 후방에서 상대를 빌드업을 통해서 돌파를 통해서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승을 갔지만 이제 일본을 만나게 됩니다 일본은 어떻게 보면 한국보다 조금 더 전술적으로 뛰게 될 거고 왜냐하면 일본이 선수 개개인의 밸류는 한국보다 상당히 떨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일본은 어쨌든 이 어린 선수들을 다 데려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전술적으로 상대를 하게 될 거고 일본이 내려앉을지 아니면 맞불을 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차피 일본은 이 대회를 우승한다고 해서 군면체 혜택이 있거나 여러 가지 혜택이 그렇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선수들이 더 간절해요 그래서 황감독님이 참 운이 좋은 게 결승전을 또 하필 일본을 만나서 이거는 일본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뭐예요 한일전은 그냥 전쟁이잖아요 우리 우즈벡점만 봐도 전쟁이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한일전도 전술적인 요소가 솔직히 부족해도 선수들이 알아서 뛸 거야 거기에 뭐가 걸려있어요? 군대까지 걸려있어요 금메달이라는 군대 그러니까 황감독님은 전술적인 거 아마 일본이랑 할 때도 아마 뻥축구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누가 더 강하게 상대를 다뤄주고 누가 더 간절하냐 이거에 아마 초점을 맞추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면서 일단 오늘 대한민국 우즈벡 후토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